세계 여성 평화그룹 성명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선제 공격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위반한 군사 행동입니다. 수많은 꽃다운 청년들의 목숨을 빼앗아갔으며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청년들의 희생을 요구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성들은 전쟁으로 내몰린 가족들의 죽음 앞에 가슴을 치며 통탄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와 어린이도 폭역의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무력 사용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반인륜적인 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즉시 군대를 자국으로 철수시켜 무력 사용을 중지하십시오.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군사 행동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자국민과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국제사회는 평화를 원합니다. 러시아군의 선제 공격은 명백한 유엔 헌장 위반입니다. 평화를 수호해야 할 유엔과 세계 인권기구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하루속히 수습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이 전쟁이 확산되지 않도록 러시아 정부의 공습을 즉각 중단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난민을 보호하고 자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지구촌 전쟁 종식과 세계평화 실현을 위해 창설된 우리 세계여성평화그룹은 유엔에코속 국제 NGO로서 전세계 39억 여성과 함께 인류의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반평화적 행위를 결단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전쟁을 야기하는 지구촌의 잔인한 무력행위를 끝까지 강력하게 규탄할 것입니다. 2022년 3월 1일 사단범인 세계여성평화그룹 회원 일동 2022년 3월 1일 사단범인 세계여성평화그룹 회원